나 기이한 사건이라 연쇄살인의 가능성은 매지할 수 없고 죽었을 때 죽지 않냐 살았을 때 살지 않았다 쓸때문술하지 말고 돈 되는 탐정일이나 해요 여기 뭐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분명 흡혈기가 있어 흡혈기는 무슨 사춘기예요? 역시 아니었구만 흡혈기는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이건 예고살인 불에 타는 사람을 나도 봤다 그 여인 말이야 뭔가 이상한 건 못 느꼈냐? 하긴 뭔가 좀 다르긴 달랐습니다 이뻐 확 물어버릴까? 손을 넣어라 또 누군가 죽게 될 것이야 나를 도와주면 개마장력을 도와주마 그 자는 오늘 밤 이곳에 나타날 것이 이놈 또한 여기서 죽을 것이다 시작해볼까? 다행이疑은 그러니까 내가 상자가 작다고 그랬잖아 낀XXX 아